안녕하세요. 두은마을기장 이병수입니다.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굳는데 멀리서 우리 마을을 찾으세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? 이제 조금 있으면 두은마을은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조금만 참아주면 되겠습니다.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. 안호영 국회원입니다. 오늘 무주 안성 두은마을에서 개최되는 두은마을 낙화놀이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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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T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